이자가 진정.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제가 생쇼의 왕이 될 관상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낮 방송에서 3년 넘게 달릴까 말까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가 사실 뭐 저녁에도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릴까 말까는 이제 하차를 하고 새롭게 생쇼에 오게 되는데 웬만한 매일 경제에 있는 사실 수익률 대회에서는 대부분 다 석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생쇼의 어떤 규칙상 2개월 누적 수익률로 우승을 다지기 때문에 사회사 물리적으로 이번 달에는 우승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트렌드 선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종목들 정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급동주를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급동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트렌드를 선점해서 그 종목이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여서 마치 단기 투자와 급동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계속해서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트렌드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쇼라는 이 코너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일주일 넘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오히려 5월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도만 해소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난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그 타이밍에 제가 적절하게 생쇼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좀 저의 어떤 모습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결국 올라갈 섹터에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가제를 왔는데 사실 이번 주에 어떤 북측북측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상 FMC에서의 어떤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 사실상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가장 대표 종목인 애플이라는 기업도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발버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는 FMC의 통화 정책이 나오고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앞으로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흔들릴 수가 있겠죠. 또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뜩이나 이번 주에 시장이 삼거리밖에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국 공백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고 또 짧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거의 10%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반발 매수가 좀 가게 유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주는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 애플의 실적 발표와 또 FMC의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번 주는 미리 선점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갈 수 있다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장이 열렸고 또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장의 어떤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없다가 새로 생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악재해서 호재로 바뀐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이 사실상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핵심 세 가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섹터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메타버스 기기에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증착 장비를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를 지금 현재가 3만 7천 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9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 낙가 3만 6천 원을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다시 한 번 1차 목표가는 3만 8천 5백 원 매수가는 3만 7천 원을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OLED 관련 종목이고요. 또 삼성과 LG 간의 중소형 마이크로 OLED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OLED 관련된 섹터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4일날 이제는 삼성이 8.6세대 OLED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해가지고 삼성의 어떤 대규모 4조 이상의 OLED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삼성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뒤에서 강하게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OLED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모바일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는 이제 어떤 애플, 맷북뿐만, 맷북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장 산업에도 OLED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에서 이번에 6월에 MR 헤드셋 관련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 애플이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팅쿡이 사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기기, 특히 MR 헤드셋을 조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판매 가격이 4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가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애플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삼성과 애플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컬컨과 구글과 함께 애플, XR 기구와 MR 헤드셋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삼각 동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사실 메타버스 기기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원령이 될 수 있는 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애플이 실질적인 어떤 메타버스 기기, MR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삼성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메타버스 기기 쪽의 특허가 삼성과 LG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OLED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요. MR 헤드셋과 또 XR 기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OLED다 보니까 OLED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선입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OLED 이런 세트는 애플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최근에 하고 있는데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갔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애플이 진짜로 할 건지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MR 헤드셋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지금 3년 넘게 애플에서 사실상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애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출시일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만의 거멍치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블런버그에서 그 시기를 계속 조율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팀콕 CEO가 먼저 직원들의 반대에도 물류하고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기기를 연내에 출시하겠다 또는 공개하겠다고 직접 밝혔던 만큼 사실상 이제 만약에 그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메타버스 기기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보다 훨씬 더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다음 달에 발표돼 이제 애플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출시가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애플이 연내에는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번 달까지는 충분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아까 1차 목표가를 제가 3만 9천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메스카드가 3만 7천원 라인대를 잡고 말씀드렸었는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3천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만 1천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